나한테 이거 줄 것도 아니고 관심이 없는데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저도 또 궁금하고요 듣고 보니까 뭐 햄버거 이런 얘기 하다가 속히 궁금해지네요 그냥 사업을 하고요 업종은 밝힐 수 없어요 업종은 그냥 얘기해도 모르는 그냥 일반 사업이에요 아니 뭐 밀수도 아닌데 아니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아니 대한민국 자본주의사에서 하는 사업이면 그냥 뭐 예를 들면 자전거 사업을 해 혹은 뭐 어떤 뭐 자동차 부품 아니 뭐 어떤 뭐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걸 뭐라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자전거 이런 게 아니라 우퍼? 부품! 볼트너트 이런 거 진짜 약간 약간 볼트너트! 볼트너트가 그렇게 돈이 많이 되는데 아버님이 예 아버님이 금융 쪽에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이렇게 맞아 그래서 그 소문이 그렇게 난 거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어마어마한 재력가는 맞고요 아니요 아니 김설씨가 잘 알잖아 아니 제가 다른 사람이 누가 뭐더라구요 박은혜씨가 뭐 돈 버거기로 했다면서 그래서 그게 아니다 저도 들었는데 박은혜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정말 사랑하는데 공교롭게 돈이 많을 뿐이다 공교롭게 돈이 많을 뿐이다 그렇죠 그럴 땐 뭐 어쩔 수 없죠 그걸 뭘 다 버리라고 하면 잘 번들죠 그렇죠 진짜 아니 살아있는데 공교롭게 돈이 있었던 거죠 박은혜씨 네 공교롭게 또 집이 넓어 그렇죠 구하다 보니까 의도한 건 아니고 저는 결혼할 때 이산 촬영 중에 원래는 연장을 했는데 연장을 안 하는 줄 알고 다 날짜를 잡아놨었어요 근데 갑자기 연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외 촬영 때인데 그때가 이제 모든 거의 모든 출연진이 다 나와서 이렇게 앞에 왕은 말 타고 가고 이렇게 쭉 걸어가서 그 행렬 씬인데 이렇게 진짜 긴 행렬이었는데 맨 앞에서 이서진 씨한테 오빠 연장 한대요? 그랬더니 할 것 같은데 이래서 저는 결혼해야 되는데 사실은 날짜를 다 잡았는데 날짜를 다 잡았는데 나 어떡하냐고 이 얘기를 하고 조금 그냥 저는 진짜 비밀이니까 그럼 작가분한테 가서 죽여달라고 하거나 하고 써야죠 사야 돼서 사야 돼서 숙청해달라고 그러고 비밀이니까 이서진 오빠한테만 얘기를 조그맣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오빠가 은혜 결혼한 데 뒤에다가 결혼한 데 결혼한 데가 가다가 저 행렬 끝에서 행렬이니까 행렬이니까 행렬 끝에서 은혜 임신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결혼 갔다가 임신한 거예요? 무슨 가족을 할 거 아니에요? 계속 역사로 대결을 정답 맞추는 거 뭐죠? 정답 맞추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고요 속에 외치 고요 속에 외치 그랬었어요 고요 속에 외치 저거라도 하냐 사실 장혁 씨도 그렇고 홍은희 씨도 그렇고 이제 사람들한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을 때 결혼을 했잖아요 장혁 씨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의외로 뭐 이렇게 일찍 하고 또 뭐 왜 벌써 결혼하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제대하고 활동 막 시작했을 때 결혼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시기적으로 맞는 시기에 그 결혼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가 사실 저보다 두 살 연상이다 보니까 그 시기가 넘으면 노산이 되는 거죠 첫 아이를 가지는 게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다 보니 그 고맙습니다라는 드라마 끝내고 결혼식을 이제 나중에 했죠 그리고 이제 호내신 건 뭐 그것도 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기 장인 장모님들은 좀 반대하시지 않아요? 아니요 그냥 반대는 안 하셨는데 어차피 그런 건 사후 통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걸 지금 준비하는 과정부터 다 얘기해 저희는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저희 남편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반대로 노산인 거죠 아 남편이 노산이라고요? 제가 23살 때 연애를 했는데 남편은 그때 이미 30대 중반이니까 시어머님께서 저희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엄마한테 그러셨어요 애는 일찍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근데 저희 엄마는 굉장히 섭섭하게 그걸 들으시더라고요 딸이 어린데 결혼 일찍 보내는 것도 섭섭한데 아이를 빨리 갖자고 결혼 전에 가져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되게 섭섭하게 들으시더라고요 여자 쪽 부모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쪽에서는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이 이제 점점 나이가 이제 어차피 할 거니까 근데 그게 진짜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여자가 노산일 때 애를 분만을 해야 되는 상황이 사실 되게 힘겹거든요 그래서 저희 둘이 이제 그냥 계획을 해서 책임감 있는 남자 몇 살이죠 아들이? 다섯 살 여섯 살 다섯 살 여섯 살 지금 이제 다큐멘터리 되게 숙연해지죠? 나 눈물이라도 또 쓰면 될 것 같은 분위기야 넘어야 될 것 같고 이상하게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장르를 바꾸는 힘이에요